지난해 광주 지역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20.8%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 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소득 대체율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불이익과 같은 직장 내 문화 등의 여파로 광주 지역 육아휴직 초회 수급자 대비 남성 비율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의원단은 또 광주시와 시의회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,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광주다운 아빠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